다시 교통비 전략이 뭐라고요? 지대다 라고 맡은거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 헬그의 이론을 그래프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통비의 절감액, 절감액이 지대다 라는 것.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래픽의 의미는 뭐냐? 그런건 아니고 중심지에서 거리가 내려질수록 우리가 이제 거리가 내려질수록 도심으로 섭군하려면은 어렵겠죠 가는게. 그래서 교통비가 적게 될까요? 점점점 많이 들까요? 많이 들겠죠. 그래서 교통비는 이렇게 많이 들죠. 교통비. 그럴 때 우리가 중심지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안된다고 그러니까 토지 사용이 될 가격은 좀 비쌀 것이고 밖으로 나갈수록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토지 사용이 될까요? 비쌀까요? 쌀까요? 쌀겠죠. 지대는 반대로 작아지죠. 그럴 때 이 두 개를 더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건 마찰 비용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마찰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공간에 마찰을 극복하는 비용인데, 그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더한 것이다. 그런데 조심히 있으면 마찰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대를 많이 적으라는 것이고, 교통비가 안 들어가니까. 바꾸리라고 하면 마찰이 크다. 마찰이 크니까 교통비를 덜 낸다고요? 많이 낸다고요? 많이. 거기다가 지대는 상대적으로 싸게 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엔 마찰 비용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중심지가 지대가 비싸고 외곽이 싼 이유는 뭐냐. 중심지는 교통비가 이쪽보다는 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통비의 절작액을 곧 지대로 받다. 그래서 이 비용 마찰 비용이다라고 해요. 방금 이제 핵심을 말씀드렸고요. 넘어가시면 알렌즈의 이론까지는 안 봐도 되겠고, 여러분. 도시구조 지대에는 됐어요. 그건 X. 거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보셔도 되고, 넘어가셔서 보시면 좋은데 214쪽에 가로 2번에 상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그것도 보면 좋은데 시험이 안 나오죠. X. 그래서 어섭습니다. 유호소 대체 이론이라 굉장히 어려운 이론인데요. 여러분 시험에서는 안 나오니까. 자, 이번에 입찰지대 이론이죠. 그래서 입찰지대는 방금 아까 우리가 좀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옆으로 그래프 먼저 보죠. 자, 맨 안쪽에는 A엽종, 그 다음에 B엽종, 그 다음에 C엽종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A엽종에다가 그냥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B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S에다가 고요. 보통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럴 때 입찰지대 이론은요. 바로 2번, 바로 위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도심 지역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시회되시고, 완정정정해서는 이러한 이해부분이 토지 수요자의 지대에 위착되게 되고,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의 지대가 해당 토지에 대한 최대 지분 용액이다. 어쨌든 최대로 많이 낸 사람만 토지를 일단 받는 거니까 이용자는 많이 최대 냈겠죠. 4번에. 여기서 입찰지대가 다른 원진구 토지에 대해 토지 용자로 지불하자는 최대 금액으로 조각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료가 되는 수준이다. 그랬어요. 다음은 이제, 지대국서는 도심으로부터 한 개 지점까지 각 지점에 토지를 경쟁에 붙인다고 할 때 토지 용자로 부를 수 있는 최종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입찰지대 복선이라고 부른다. 입찰에 따라 도움받았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바로 선반으로 입찰지대 복선의 행성을 보냈는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런 것도 시험에 좀 나오죠. 이 같은 경우는 영도에 따라, 도시 토지 용도와 비교해 보면, 도심에서 외박으로 이동할수록 중심지에는 생업, 그 다음에는 주거, 그 다음에는 고연명으로 토지 용이 결정되게 되더라.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사벨의 입찰지대 복선이라는 의향을 해서 그랬는데, 동그라미 2번, 시험상 유성원의 대체가 이루어질 경우에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복선은 우아이라면서, 원점을 향해서, 무력한 형태를 띠더라. 여러분 아까 그림 그리어 봤지만, 입찰지대 복선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건, 우리가 뭐라고 그러고, 15일 때, 이렇게 생긴 건, 이게 원점이잖아요. 원점 쪽으로 튀어나갔으니까, 원점을 향해서 오목하다고요? 볼록하다고요? 볼록하다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의 그림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입찰지대 복선의 기후기는, 생산금의 다른 환경 유성비를, 토지 이용량이 많은 값이 다녔는데, 그거는, 나중약이라고, 공식을 얻는 거니까요. 기억 안되네요. 3번, 따라서 입찰지대 복선의 기후기는, 좋아요 좋아요.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3번입니다. 그 밑에, 교통에 발달한 환경 유성비가 감소하며, 입찰지대 복선의 기후기는, 만만해진다. 이건 좀 알아야 돼요. 6번, 한계교통비가 일정하다면, 도심으로서 멀어질수록, 집가가 제로마므로,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기후기를 감소한다. 기후기를 감소한다는 것도 시험에 나왔죠. 여기요. 도심 쪽은 기후기가 가파르죠. 외곽 쪽은 기후기가 가파르다고, 완만하다고, 완만하다고, 그런 얘기에서, 점점점 감소한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4번이죠. 교통에 발달하면, 진해 복선의 기후기가 완만해진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왜 그러냐.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어떤 지역에, 상업지의 진해 복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니다. 상업지.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죠. 요거랑. 그래서, 여기가, 중심류로부터 방장이 얼마냐. 1킬로라고 치자. 여기가 지금, 상권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생기면, 교통요건이 좋아지죠. 우리가 이제, 이동이 편리해지잖아요. 상권이 좋아질까요? 좀 더 확장될까요? 일반적으로 확장되죠. 그래서, 상권이 훨씬 더 넓어져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2킬로 정도까지 확장된다. 그러면, 중심지의 지대가, 지가가 똑같다 하더라도, 기울기가, 바팔라지는 거요. 완만해지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강력이. 실제로는, 이렇게 안되고, 약간 달라요. 지하철이 발달되면, 중심지의 지대 자체가 올라. 자금생이 도셔지니까. 왜냐? 아, 쿨이 엎어심도 없다고, 빗어지니까. 그리고, 밖으로 위호로 확장돼요. 실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중심지를 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기울기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또, 서문할 수 있으니까. 앞쪽에, 도시구조 1원. 뭐, 기간은 시간 남는데 하죠. 이제, 개월날 날 했는데, 하사로, 203조. 203조. 203조의, 기본서기준입니다. 203조의, 제6조의, 도시구조와 지대, 뭐, 이런 거 있죠. 이것도 하사로, 예. 그래서, 해버렸는데, 미안합니다. 하루 전에, 요약 지문 좀 확인할게요. 볼른받았던 거 확인할게요. 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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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조에 보니까, 기타, 그래가지고, 마시알 있죠. 마시알. 마시알은, 미치과치의 관계에, 공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이게 옛날 시험이,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오래전에는, 마시알과 미치과치라는 이야기만 했고요. 허드. 허드. 허드는, 잡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잡근성 도그라미. 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드. 그 다음에, 헬비 마시알 비용 이론이죠. 마시알 비용 이론은,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뭐가 지더라구요? 교통비의, 절다기의, 공을 기억하는 거예요. 라는, 생택적 이론이라든가, 됐고, 페널티 이론도 됐어요. 알러지잖아요. 됐고, 일단 3개.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3번 지대에 관한 논쟁, 그래가지고, 이번에, 현대적 지대 논쟁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경제지대하고, 전용수입이라는게 있고, 맨 밑에, 이 준지대라는게 있는데, 여기도 마시알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상당히 어렵죠. 어려우니까, 다음과정에서 할텐데, 경제지대를 알게되면, 중지대가 조금 넘어가게 되요. 그건 마주할게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우리가, 기본소보다 조금 더,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도시구조이론은, 도시구조이론은, 기본소를 일단 보자구요. 기본소를, 기본소 203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 하나 해주세요. 도시내부구조. 일본의 도시내부구조론은, 해가지고, 이거 시험에, 가능이 나와요. 내용은 별로 없는데, 별을 하나 해주시고, 첫번째가, 도시문이론이죠. 그 다음에, 두번째가, 화이트선회이론이죠. 그 다음에, 세번째가, 다핵심이론이죠. 그래서, 네번째가, 유사인도시, 다차핵이론이라고. 그래서, 대략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은, 특히, 세가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젯의 동시문이론이다. 이것도, 주장한 사람의 이름도 조금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심지가 동일하다. 동시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는 도시가 작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도시가 인구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원의 모양으로 확장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호스카이바 돌을 던지면, 파형이 쫙, 도시 오도록 하시듯이. 맨 안쪽은, 주로 중심 업무지역이다. 그래서, 이 중심 업무지역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CBB라고도 합니다.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하는데, 뭐, 가끔 쓰긴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거고. 두번째는, 전의지대. 다른말로, 찬의가 일어나는 지대에요. 침입과 찬의할 때, 찬의. 세번째가, 전소득층 주거지역이죠. 네번째가, 고소득층 주거지역이고, 마지막은, 통금자지역이다. 이야기한다. 어떤, 피라멘을 기억하면 좋은데, 이렇게 기억해도 되죠. 중전이, 적, 고통을 당하는구나. 혹시, 중전 말 뭐 아세요? 사극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중전. 중전이, 인공이 하도 바람을 피워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중전이,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어쨌든 간에 이거는, 동수민성으로, 안에 중심 상업지역부터 해가지고, 바깥쪽까지, 다섯 개 번역으로, 도시가 나눠진다는 것을 봤던 것이고, 옛날에는 도시가 작았죠. 그래서, 상업지 안에, 이 안에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도시가 커지면서, 이 상업지하고 주거지 사이에, 전의지대가 있죠. 이 전의지대에는, 침입과 개성이, 막 일어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복잡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전의지대. 그 다음에 여기는, 주거환경이 나쁜 쪽이죠. 저소득층. 이쪽은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이고요. 아주 바깥쪽은, 돈이 없어가지고, 멀리에서 도심으로 통근하는 젊은 사람들. 그래서, 통근자 지역이다라고 본다. 여기는, 도시구조를 이야기하는, 가장 오래된 내용이다라는, 의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비판을 받더라. 비판을 했던게 무엇이냐 하면, 선형이론을 주장하는 화이트죠. 선자가 부채선자, 그래서 부채 모양이다. 모양은 정자니까. 그래서, 부채, 우리가 여러분의 부채는 부채입니다. 그럴 때, 화이트가 어떻게 맞느냐, 이렇게 봤어요. 야, 도시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돌그랗게 커진다냐. 그건 말이 안된다. 그래서, 중심의무지역이 있을 때, 교통축이 발달한 지역이 특별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교통축 중심으로, 업무지역이 확장된다. 업무지역이. 그래서, 이쪽으로는, 큰 도로가 있다. 그러면, 중심축, 교통축 중심으로, 업무지역이 넓어지고, 업무지역. 그 주변을 둘러싼게, 주거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교통축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는 것이지, 단그랗게 커지진 않는다. 업무지역이 이렇게, 내부진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그래서, 이쪽도 업무지역. 이쪽도 업무지역. 그럴 때, 고소득층은, 웬만하면 교통이 가장 좋은데 살려고 그런다. 이런데. 중간제계로는, 고소득 주변에 있다. 저소득층은, 환경이 나쁘지만, 출퇴근이 용이하고, 일자리가 많은 곳에 있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소득과 저소득은 같이 산다고, 나뉘어서 한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부문교로 나뉘어서 한다고 해서, 부문유론이라 그래요. 어떤 교통축을 중심으로, 따라하면, 축산발달이론, 축유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고하고, 제가, 주거비를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모양이죠. 어쨌든 간에, 왜 그러면, 부채꼴 모양이라고 하느냐. 아래쪽을 대충 지어보면, 마치, 여름에, 도울 때 부채 붙이는 부채처럼 생겼다. 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핵심이론이라는 것은, 헤리스 울만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헤리스라는 사람하고, 울만, 선의 이론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도시의 중심지, 핵심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단핵도시 이론이라고 합니다. 단핵. 그런데, 헤리스 울만의 이론은, 단핵도시의 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 소원을 보면, 여기 이제, 한강이 있다. 우리 소원을 그릴 때는, 한강을 그리면 조금 편하죠. 여기 양재천은 양재천, 여기 청재천, 여기 불방천, 여기 안양천, 여기 북한강, 여기 남한강, 여기 동물머리, 아시겠죠? 서울이 여기 그러면, 거의 이제, 지리적 곤란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여기, 광화문이 이쪽이 여기 있겠죠. 중심의무지역이죠. 업무 중심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면도에 성업이 중심지가 또 있죠. 성업이 중심지. 그런가 하면, 대학원의 쪽으로 가면, 문화의 중심지가 있죠.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대학들이 많잖아요. 연대, 이대, 홍대. 그래서, 교육의 중심지가 있다. 그 다음에, 강남 내려왔던, 압구정에는 또, 생활의 중심지가 있고요. 새로운 강남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길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화의 중심지가 있다. 이만치 말이죠. 그런데, 교육길이라던가, 또, 물구. 물구 중심지는, 요쪽 김포쪽으로 가여있죠. 또는, 화곡동 쪽에 있어요. 강서쪽에. 강서가 위가 아니라 아래인가요? 아래. 좋아요. 물중심이 요쪽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김포쪽으로 빠져버리면, 바다로 가는거죠. 우리. 그럴 때, 이 교육이나 물구 같은 것들은, 식구가 같이 있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핵심시설들은, 같이 있다고, 떨어져 있으면 유리하다. 다른데, 부산입치라고요. 동일한은 없죠. 그런데, 업무지역이 다른 것들은, 같은 종류들은, 직접 모여 유리하다. 그럴 때. 그러다보니까, 여러개의 핵심이 일단, 생겨나고, 핵심 중심으로, 주거지가, 베미단지로 둘러싸는거에요. 주거지가. 이렇게 주거지가 쭉 둘러싸게 되니까. 그러니까, 도시의 핵심은, 항제밖에 없다고요. 다양할 수 밖에 없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은, 대각 다섯개 정도의 핵심이 있다.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야기다. 일단 보고,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하죠. 그래서, 확인을, 여러분, 우리 책을 보셔도 좋고, 요약집을 한번 볼래요. 요약집. 171쪽 한번 보시나요? 요약집. 171쪽. 요약집. 171쪽에 가시면, 이번에, 도시내구 구조의 의문이다. 그런거 있죠. 그죠? 동시내구 구조의 의문인데, 여기 보시면, 도시내구 중심지에, 동시내구 성원의 확대되어, 다섯개 중으로 문화된 사람. 성장 발달한다고, 이번으로, 투넴이, 농경지 이론, 입지교차지대서를, 응용했다. 그러니까, 투넴이 옛날, 옛날 선배니까, 그 사람껄 응용했다. 그 이야기죠. 누가, 누구를 응용했는지, 또, 코드 기억 잘해야 돼요. 시원해서, 바꿔쓰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토종 패턴인데, 중전이, 저의 고통이다. 천의 지대와 다른 말로, 전의 지대가 그랬죠. 그래서, 근로자가, 저의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중산층의 다른 말로, 고읍니다. 저의 고통이다. 이렇게, 문제점이죠. 토종 패턴을, 전화책을 단순하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종의 교통수단 발달이, 동시문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실은, 도시가 동시문이 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시카고가, 평지죠. 평지. 평지니까, 동시문성이지. 우리 수도 서울이, 동시문입니까? 옛날에는, 여기 밖에 없었거든요. 사대문, 도시가. 그럼, 수도 서울은, 동시문으로 쫙 하신 거예요? 아니요. 북한산이 있잖아요. 북한산. 북쪽으로는, 너희 보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 서울은, 길쭉하게 커졌단 말이에요. 길쭉하게. 그러니까, 도시문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도시문이냐? 말이 안되지. 그러니까, 비판하더라. 서명이론이죠. 토지로 도시문이 시작되기 교통방송에 따라 보이시고, 도시문적으로 확장되면, 따라서, 원형, 변형은, 원형으로 도시가 성장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그랬죠. 문제점은, 첫번째 보니까, 중입지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고급주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가하다. 그러니까, 주로, 고급주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불가하다. 고급주거적인 기골도 있죠. 세번째, 현대 도시문 부도심의 경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래요. 회장에서 설명하지 못한다. 부도심까지는 안나오죠. 여러분, 다 핵심이론쪽으로 가면, 여기 보시면, 도시문에서는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도시는 복수의 핵심 중에서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동종활동, 똑같은 업무, 똑같은 성역, 이것들은, 성역, 집합, 그래서, 직접 이익이 있는거에요. 2조활동, 예컨대 물류하고 교육 같은 것들은, 소리되는 활동이죠. 이것들은, 모여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요. 성역을 기댄다. 그 다음에, 호전을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다차한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시몬스의 이론인데요. 시몬스라는 사람의 다차한 이론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에컨대 다차원이다. 시몬스죠. 그래서, 야, 도시라는게 그렇게 간단한 차원이 아니야. 그래서, 이 세가지를 싹 다 싹 한 것처럼 복잡한 차원이지. 이렇게 설명하는거에요. 에컨대 이 사람은, 도시와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는 분명히, 옛날에는 작았는데, 점점 커진게 맞다. 그래서, 도심은 이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도심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계층별로. 계층교육을 본다면, 선행이론에 가깝다. 아까 뭐라고 했느냐.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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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는 이 세계를 포기한 것처럼 복잡한 것이다. 세계를 포기면 간단하겠어요? 복잡하겠어요? 그게 시몬스의 이론이에요. 도시는 서로 동립된 세계를 차원의 도시와 사회계층, 인종에 따라 나온다고 주장했다. 도시와 차원에서는 도시만, 사회계층 차원에서는 서녀, 인종 차원에서는 다역시, 류상도시는 아주 간단하다고 했죠. 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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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류 이론인데, 간단한게 별거 아니고, 류가 리본 류 자거든요. 도시가 리본 류의 확장 발달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중심의 무적이 있더라. 그럴 때 도로교통망이 도로를 만들면, 도로 중심으로 아까 업무적이 멀어진다고 했죠. 업무적 뒤로는 또 주거적이 생긴다고 했죠. 이와 같이 하다보니까 이게 배가 살짝 불러가지고 도로 중심으로 리본처럼 주요 도로 중심으로는 도시가 류엄띠엄 발달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 류상 도시라 합니다. 그래서 교통기업이 현장에 따라서 도시 내부에 집약되어 있던 업무시설과 주택이, 간선도로를 따라서 류엄띠엄, 이쪽 저쪽 간선도로 주변으로 류엄모양으로 도시가 형성되더라. 그래서 이런 걸 류상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로서 기준으로는 입지로는 완전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다 보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정책을 못해서 좀 맛있긴 한데, 정책은 뭐 나중에 하죠.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오일특강은 지금 5분이죠. 그래서 3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을 줄이지도 않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